오늘은 매출 100억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영업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매출 100억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강남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김윤수라는 분인데요 19살에 공인중개사를 취득해서 지금은 길사남이라는 부동산 중개법인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상위 1포인트 공인중개사 말하는 고객 유염별 특징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분이 이제 강남에서 빌딩을 주로 거래하는 중개법인 일을 하시면서 만난 고객들을 6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부유한 고객입니다 이 부유한 고객은 여유자금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부자다 라는 분들 이분들은 여유자금을 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을까 해서 자신을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익률이 높은 빌딩을 많이 찾고 있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내 정보가 유출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찾아보면 중개업소 대표가 직접 상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시사 이슈나 거시경제, 부동산 정책, 세금, 증여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폭넓게 자신의 그런 공부를 해놓는 것이 이분들을 뭔가 만나서 응대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강남에 돈 많으신 분들이라면 내 신분이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할 것 같고 또 내가 만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 이런 사람과 거래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유한 고객들은 정말 대표가 직접 많은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보완을 신경 써서 만나는 게 좋다 그래서 개인적인 룸, 개인적인 회의실, 방음이 잘 된 회의실 이런 데서 이런 부유한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이 성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산층 고객입니다 이 중산층 고객은 부유한 고객보다는 조금 돈이 없으신 분들인 거죠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그래도 강남에서 중산층이니까 우리가 봤을 땐 그래도 굉장히 돈이 많으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산층 사람들은 과시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산층 고객들을 만날 때는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칭호를 쓰면서 이 정도 빌딩 가지고 계셔야죠 이렇게 체면을 챙겨주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재력이 상당해서 보완을 중시하는 부유층과는 달리 이 중산층 고객은 중기업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재력, 자신의 부를 뽐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잘 아시고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의 그 재력을 몰라주면 고객은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잘 맞춰서 행동하면 다른 중산층 고객들을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강남의 부자들이 수백억 대 100억, 200억, 300억 이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가 날 알아볼까 봐 누가 내 부를 좀 아는 게 굉장히 꺼리는 반면에 중산층 고객들? 정확히 엑스러운 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30억, 50억, 70억 이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빌딩 갖고 있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빌딩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그런 부를 형성하셨어요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체면을 잘 챙겨주면 이분은 나를 굉장히 신뢰하게 되고 나를 좋아하게 되고 해서 계약의 승사율이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고객입니다 보통 고객은 주부, 본급 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이런 말 그대로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중개업소 대표가 아니라 중개업소 실장의 관리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도 실장이랑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고 대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중개사무소에 들락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잣담물 위에서 그냥 특별하게 내가 거래를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러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늘 친절한 자세로 정중히 응대한다면 이분들의 신뢰를 얻기가 쉽고 이분들도 역시 굉장히 거래 같은 것을 자신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물건을 거래하지 않아도 어차피 보통 고객이 가장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변함없이 싫어하지 않고 잘 대해주면 다른 손님을 연결해 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늘 친절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잘 응대해주면 충분히 좋은 거래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격이 급한 고객인데 이 성격이 급한 고객은 뭐든지 빨리 진행해야 하는 고객입니다 독촉이 심하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도 수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잘 되고 있는 거 맞냐 왜 이렇게 보증금이 안 들어오냐 왜 이렇게 계약금이 안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수차례 계속 전화를 해서 상황들을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들은 먼저 연락을 해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계약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쉽게 짜증을 내기 때문에 최대한 늦어지지 않게 유의하고 또 늦어지게 되면 꼼꼼히 미리 먼저 전화해서 꼼꼼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해진 시간이 만약에 초과해서 뭔가 계약금이 안 들어왔다라든지 보증금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 당연히 독촉해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이 급한 고객은 진짜 이 사람이 성격이 나쁘다 이런 처음보다는 저는 약간 좀 철추천명하게 약속을 지키는 걸 좋아하고 먼저 상황이 딱딱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어야지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과묵한 고객인데 이 고객이 가장 응대하기가 까다롭다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또 어떤 응대가 좋은 건지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서 내색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응대를 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이 실수에서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불쾌한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지 이런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소한 실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파악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물음표가 되는 거죠 실수가 쌓여서 일단 오해를 해버리면 마음이 훅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마음이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잘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빈틈없이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전에 불만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고객일수록 내가 잘 마음을 잘 얻으면 오래오래도록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수다형 고객인데요 이 수다형 고객은 과묵함과는 거리가 먼 고객입니다 말이 많고 매사에 개입을 잘하는 분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자주 오셔서 자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을 아는 척하는 사람 실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아는 게 많고 또 이분들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응대를 해야 되고 최대한 많이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뭔가 설령 잘못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뭐 말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청하는 자세로 끝까지 그분들의 말을 듣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불법적인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쨌든 그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뭐 그분들의 뜻을 내가 뭐 어떻게 말로 해서 바꾸려고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쉽지 않고 또 했어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대화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미용실 뭐 중개사무소 이런 데 사실 좀 많죠 저도 저희 동네 중개사무소 가보면은 뭐 늘상 그냥 앉아서 중개사분이랑 이야기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말을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 만저도록 굉장히 큰 거죠 이런 분들은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출 100억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영업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강남 부자들 강남 고객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단순히 공인중개사무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내가 무슨 어떤 서비스 업종 영업직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런 유형들은 어느 업종에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뭔가 아 이런 고객들 와 맞아 우리도 있었지 이런 고객들은 이렇게 응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신다면은 꼭 뭐 부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영업을 하시든 다른 뭐 판매를 하시든 뭐 그런 쪽에서도 얼마든지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남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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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